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빌리시에서 약 5시간 거리에 따라져 있는 바투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투미는 흑해의 진주라고 불리웁니다. 바투미를 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보타니컬 가든이라고 하는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이 바투미 식물원, 지금 보이시고 있는 사진이 바로 바투미 식물원인데요. 바투미 식물원은 100년이 넘은 식물원입니다. 처음 러시아 식물학자가 만들기 시작해서 결국 그분이 다 마무리를 하고 프랑스 식물학자가 마무리를 해서 지금은 가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식물들, 그리고 정원들, 5개 대륙을 대표하는 정원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한국 정원 스타일은 없습니다. 일본이 자금을 대서 일본 정원도 있고 다양한 코카소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식물과 나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칼리티브스 나무를 비롯해서 검정 대나무, 오죽이죠. 오죽부터 시작해서 꽃과 각 대륙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투미로 가는 길이 새로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방문하는 것은 약간 방문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바투미에 숙소를 잡고 다시 티빌리지 방향 쪽으로 약 20분 정도 다시 오게 되면 식물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식물원은 카트를 타고 또 구경할 수도 있고 또 걸어다니면서 한 반나절 이상 정도의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보신다면 다양한 형태의 식물들과 바투미의 식생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가용을 가지고 자가운전을 해서 바투미를 간다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속도 위반 측정하는 카메라들입니다. 곳곳에 카메라들이 있고 90km 이상 되면 걸리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속도로 외에 국도 지역에 마을이 시작되는 지역에는 40km 이상이 되면 또 속도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바투미를 갈 때마다 두 번 이상씩 딱지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운전하실 때 속도 조심하시고 속도계를 조심해서 바투미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투미 식물원을 보고 그러고 나서 바투미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바투미는 구소련 최고의 휴양지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레몬, 오렌지, 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지역의 주변에 차크비라는 지역에서 차, 구소련 당시에 조지아는 신맛이 나는 과일들, 식액에서 포도, 사과, 레몬, 오렌지, 귤, 차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바투미, 코블레티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아짜라라고 합니다. 아짜라, 아짜라 공화국이고 이 아짜라 공화국의 수도가 바로 바투미입니다. 바투미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이시는 데가 바투미 바로 초입이고요. 저희가 2014년 걸어서 세계 속으로 촬영 당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알파맷 빌딩과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불바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투미는 11월 달에도 해가 좋으면 얼마든지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이 짜지 않고 해변을 따라서 걸어다닌다 그러면 다양한 조각상들과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 같으니 몽돌 해변들입니다. 몽돌 해별. 그다음에 돌고래쇼. 돌고래쇼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패더글라인 같은 저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 타워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알파벳 타워는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올라가서 관람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올라가 보면 창가하고 볼 수 있는 전망대하고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조금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알파벳 타워는 별로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타워보다 실질적으로 더 가볼 만한 곳이 바로 아르고 케이블카입니다. 아르고 케이블카. 바투미를 들어오는 입구에 아르고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그 아르고 케이블카를 타게 되면 마을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길이가 상당히 아주 깁니다. 그래서 아르고 케이블카를 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알파벳 타워는 크게 가서 올라가서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뷰지 그거를 가깝게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알파벳 타워에서 본 뷰들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알파벳 타워라는 게 이 뺑 돌아가면서 조지아의 조지아어가 알파벳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이렇게 다 몽돌 해변이고요. 그래서 해변에 가면 정말 자갈자갈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동상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왼쪽이 알리와 왼쪽이 니노와 알리입니다. 그래서 알리와 니노는 구스류권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알리와 니노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 무슬림이고 조지아 정교의 니노 이슬람의 대표자 알리와 조지아 정교의 니노의 만남이 결국은 집안으로 인해서 약속되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나타내고요. 지금 바투미 항구 주변에 알리와 니노가 있는 동상 주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요트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해양 관련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들이 지금 보이신 것처럼 요트 트립 그 다음에 이건 하늘로 날아올라갑니다. 패더글라잉처럼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지금 보이시는 데가 바로 바투미 항구가 되겠고 지금 여기가 바로 아르고 케이블카입니다. 이 아르고 케이블카가 어떤 분들은 상당히 답답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케이블카 길이 자체가 아주 깁니다. 대신 올라가면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바투미의 전체 풍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같은 시즌에 운이 좋으면 코카소스 산맥의 눈과 함께 눈과 바다와 만년설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아르고 케이블카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월드타운 시작하는 입구인데요. 여기가 케이블카 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티켓을 구매를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투미는 일반적으로 바투미라기도 부르고요. 바투미 이러는데 조지아오는 명사가 다 I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티빌리시, 구타이시, 바투미, 카지베기, 시그나기 이런 식으로 명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올라와서 본 풍강들입니다. 바투미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아파트들이 아주 공급 과잉입니다. 얼마나 건물을 많이 건축하고 있는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있는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밑에를 전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라든지 또 식사도 가능합니다. 바투미에는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항구 주변에서 약간 해양 스포츠 비슷한 거 그다음에 케이블카, 고니어색 그리고 무엇보다도 휘한 개념으로 불바루 파크들, 지금 보이시는 데가 다 불바루 파크들인데 여기에 가면 자전거를 또 렌트해서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렌트를 했으니까 교통카드를 가지고 이용해서 자전거를 렌트해서 불바루 파크를 다닌다 그러면 조깅하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러닝도 좋고요. 그다음에 해안에서 휴양하는 도시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7, 8월의 경우에는 아파트,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7, 8월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즌 10월, 11월 이때쯤 가시면 호텔 비용이나 이런 게 다 저렴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메데아 동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나오는 양털 황금 양털 이야기가 이하선과 황금 양털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메데아가 있는 유럽 광장이라고 하는 메데아 동상입니다. 그리고 이 메데아 광장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피아자라고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피아자 광장 옆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교회로 막 반든 지금은 성리콜라스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피아자 광장이고요. 피아자 광장에는 또 큐피트 비롯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상들이 많은 데 있고 패션쇼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합니다. 특히 홀리어 이글레시아스가 와서 공연도 했었고 이런 보니엠도 와서 공연을 했었고 12월 31일 되면 이 피아자 광장에서 지금 보이시는 패션쇼의 한 장면인데요. 다양한 행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아자 광장을 지나서 오게 되면 바로 이 오페라 하우스죠.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그 앞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 넵튠이라고도 부르죠. 포세이돈이 있고 그 주변에 사일렌. 바는 인오고 다리는 물고기고 상체에는 사람인 인오. 원래 이 사일렌은 새였죠. 새였다가 이 인오로 나오게 되는데 진짜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홀려서 바위에 부딪히게 한 다음에 잡아먹었다고 하는 인오와 관련됐고 그래서 거기서 유일한 게 사일렌. 미리 신호를 주는 거에 있어서 사일렌이 나오는데 지금 보이시는 데가 저희가 사일렌들입니다. 지금 저 뒤쪽에 보이는 데가 라디손 호텔. 지금 이 포세이돈 동상 주변 이쪽 지역이 다 올드타운의 중심지구 바투미는 크게 입구 쪽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지역 그 다음에 힐튼 호텔 있는 지역과 또 그 외에 제가 나중에 우리 바투미 세호님이라고 유튜브도 아시고 바투미에서 아홉채를 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 우리 바투미 세호님 그쪽 지역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돼서 안전 구도심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불바르 파크가 아주 산책하기도 좋고 그리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종류 가면 아주 진짜 독특한 동상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투미 시내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콜러세움 호텔 5성급 호텔입니다. 콜러세움을 모방에서 만든 콜러세움 호텔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거꾸로 집이 거꾸로 세워진 데도 있고요. 아주 건축물 자체가 그 바투미의 특징은 똑같이 생긴 건물을 하나도 없다. 바투미 인어가 가정에서 똑같이 생긴 건물을 하나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호수들이 있고 올드타운이 있고 지금 보시는 건 사실은 뉴타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꾸로 된 집도 있고 여기가 지금 유럽광장이라 그러는 메디아 동상이 있는 곳에서 체스대회가 있었던 행사의 하나입니다. 조지아는 여자 챗피언이 4명이나 배출한 여자 체스 선수들을 배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해외에 나가서 음악이라든지 발레 이런 수준들은 조지아가 상당히 높고요. 무엇보다도 연극 아주 연극에 강한 나라입니다. 드라마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오페라도 물론 잘하고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실질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연예인들에 대한 예술인들에 대한 대응을 해주지만 돈벌이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바투미는 날씨가 좋을 때 석양 아주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주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여기다 피아자 광장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또 해물 해물 파스타가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보이시는 게 다 피아자 광장의 야경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힐튼 호텔 위에서 바라봤던 풍경들이고요. 힐튼 호텔은 25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선도 마찬가지고 쉐라톤 이런 데 있는 데에 다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시면 아주 아름다운 흑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흑해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을 띄고 있지만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저 물살이 정말 아주 새까매집니다. 지금 계속 보이시는 게 바로 메디아라고 마녀 메디아 주술사라고 하는 메디슨의 어원이 된 메디아의 동상이었습니다. 이건 그리스시나 로마시나는 또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오늘은 좀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제가 메디아 이야기 황금양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흑해의 변입니다. 흑해는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주변국에서 특히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흑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터키에서도 일부 옵니다. 그래서 가시면 카지노도 많이 있고 식당들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티빌리시보다 좀 쌉니다. 물론 7,8홀에 가면 더 비싸지만 일반적으로는 7,8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물가 자체가 저렴한 편입니다.